두 문제밖에 성공을 못했습니다. 하지만 아웃팀이 몇 문제를 성공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. 자 그 사이에 우리 시우미씨가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. 자 멤버들 중 누구에게 드리고 싶습니까? 배고파요. 배고프도. 사랑해요. 요즘 혹시 멤버들 다이어트라서 못 먹는... 아니요. 아 그런 거 없어요? 아 예. 자 누구에게 드리고 싶으세요? 사주고 싶은데요. 그래요? 그러면 한 입씩 돌아가면서 먹죠. 아 좋았어요. 자 이쪽부터 막내부터 먹을 테니까 큰 형이 많이 남길 수 없을지 모릅니다. 한 입씩 먹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. 자 차렬 씨부터 한 입씩 드시면서. 맛있겠다. 오 냄새가 좋아요. 오 시우미씨. 맛있겠다. 우리 이거 만들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? 이거 만들면서요? 예. 빨리 말해야지.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? 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라장나로 누르면 먹겠습니다.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. 아 찬현씨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닙니까? 예. 자 DOC 갑니다. 많이 먹든 아니든. 아니요. 와사비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와사비. 단전. 고추냉이는 안 들어있죠? 자 한 입씩 먹고 있고요. 그게 없어요?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은데. DOC는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. 맛있겠다. 태훈씨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. 계속해서 채인씨도. 숨겨진 대신까지요? 채인씨 한 입. 반 먹는다 반. 돈이나 문이 만족스러운 채? 오오오오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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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잠시만요. 지금 타오씨가 표정이 안 좋아요. 채인씨 먹는 거 보더니, 아..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심심이라는. 자, 타오씨 한 입 드셔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.. 아 되믄 successes. 고추냉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요? 아니 혹시 뭐 잘못된 게 들어있나. 잠시만요! 타옹씨 먹다 빼면 어떡합니까? 그 부분 드셔주세요 나 고기만 먹을게요 고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고기만 일단 맛있는 표정이고요 칸씨 다들 잘 먹네요 계속해서 크리스씨 드셔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이 드셔도 돼요 이제 벌써 4명이나 남았는데 우리 진수호씨는 너무 먹고 싶어서 완단입니다 루헌씨 드셔주세요 이렇게 되면 거의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두 명이 먹을 수 있네 진짜 맛있어요 레이씨가 드시는데 백현씨가 저걸 다 먹어야 되나? 말아야되나? 모퉁이 모퉁이 오 많이 먹었어요 햄버거 햄 지금 또 만큼 남았어 백현씨 드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 와 옳 ninety六 하하하하 aquest 자 여러분 맛이 어떨까요? 시어비씨 감사합니다 나도 먹고싶다 맛있니 얘들아? 자 이번에 동생팀으로 갑니다